보락 오바마 1961년 태생의 보락 오바마는 그의 나이 50대 때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역임했고 미국 역사상 최초이면서 유일한 유색 인종 대통령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그의 인기는 많은데 그 이후로는 뛰어난 연설 능력뿐 아니라 신뢰가 가는 중저음의 보이스를 지니고 있어 오바마의 스피치 영상은 현재까지도 많은 곳에서 영어 공부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의 정치 이력으로는 의료보험 기업과 증권 시장에서 기업 이윤의 안정화를 보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은 그 특정상 외교 관리가 중요한데 외교에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중동에서 IS를 포함한 어지러운 이슬람권 정서에 적합한 대처를 하지 못했으며 대아시아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미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지니고 있는 미국 땅에서 유색 인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되었던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보락 오바마의 생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보락 오바마로 알려진 그의 풀네임은 보락 후세인 오바마 주니어인데요. 미들네임에서 후세인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세인이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있죠. 이란 이라크 전쟁과 걸프 전쟁으로 인해 파멜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 유명한데 오바마의 이름에도 후세인이라는 이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바마의 조부가 후세인 오냥고 오바마로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자신의 미들네임으로 쓰게 된거죠. 보락 오바마가 태어난 곳은 잘 알려진 바로 케냐 출신인데 우여곡절한 그의 집안 내력도 유명하지만 그의 아내 미셜 오바마는 실제 아프리카에서 미국 시카고로 팔려간 흑인 노예의 자손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죠. 보락 오바마의 조부 후세인 오냥고 오바마는 케냐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영국 정부에 체포되어서는 고문을 받다가 불구가 되었고 아버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 케냐의 경제학자였는데 흑인이었던 아버지는 백인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오바마는 미들네임 후세인 때문에 평생 발목을 잡히게 되었는데요. 실제 할아버지도 무슬림이었고 아버지도 무슬림에서 추후 무종교인이 되었지만 대선에 나섰을 때 경쟁 상대인 공화당에서는 이 부분을 파고들며 무슬림이 대통령을 하려 된다는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이라크 전쟁에서 죽어간 아랍계 미국인의 예를 들면서 기독교도 무슬림도 모두 훌륭한 미국인이라 하였고 오바마는 기독교인이지만 무슬림인들 어쩌냐는 발언에 더 이상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무슬림 유사는 진행하지 않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식은 쉽사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10% 이상의 사람은 여전히 오바마를 무슬림이라 믿으며 공화당이나 미국 정치에 관심 있는 해외 보수층에서도 약 50%는 오바마를 무슬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슬림과 케냐 출신이라는 배경을 짊어지고 태어난 오바마는 부모님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1961년에 하와이로 유학 온 오바마의 아버지는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이는 당시 불법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오래전 링컨 대통령 시절 흑인은 인종차별에서 벗어난 듯 했지만 100년이 지나서도 남부에서는 여전히 흑인에 대해 편견을 심하게 지니고 있었고 1961년까지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나 성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죠. 불법이란 테두리에서 태어난 오바마의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는 시간은 얼마 가지 못했고 2년 뒤 부모님들은 이혼을 하게 되며 버락 오바마는 하와이의 외조부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아버지는 결혼을 4번 하게 되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게 되니 오바마는 자신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지게 되었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 표현을 받는 생활과는 달리 정신적으로 좀 더 혼란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가지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만약에도 손을 댑니다. 그가 있었던 농구부에서는 대다수 백인 선수들이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는 순수 흑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학우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심지어는 어머니가 백인인 것을 밝히면 마치 백인들에게 아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술과 코카인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좋은 학업 성적과 운동실력이 빼어나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갔으며 LA에 있는 옥시덴탈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대학교 1학년 때는 여전히 정서적인 면이 불안해서 히피 문화에 빠지게 되면 나태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투자철에 운동을 접하고서 공부에 집중을 했고 다음에 뉴욕시 최상위 아이빌에게 속한 콜롬비아 대학교 정치학에 입학한 후 학업을 마치게 되죠. 그 후 지역사회 운동가로 일하다가 하버드 로우스쿨에 진학해 1991년 최초로 백인이 아닌 인종으로서 최고 권위의 로우스쿨 학술주로 인정받는 하버드 로우 리뷰의 편집장이 되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로폼에서 만난 미셸 로빈슨과 결혼하며 1993년부터 10여년간 시카부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죠. 오바마의 정치 임무는 1996년 일리노이즈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2002년까지 일리노이즈 상원의원에 3번 당선이 됩니다. 이후 그는 진부와 보수 구분을 하지 말며 인종차별도 없어지지 않아 하나의 미국을 지향하는 행보를 보였고 전국적 명성을 얻게 되어 2004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2007년 2월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는데요. 당시로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명성으로 정치계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초선 상원의원인 오바마로서는 게임이 안된다고들 예상했었죠. 초반 지지율에서는 오바마는 20%도 채 되지 않았으며 힐러리는 40% 내외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기 없었던 이라크 전쟁 파병에 힐러리는 찬성 올인을 했고 이는 지지자들의 등을 돌리게 되면서 결국 오바마의 지지율이 떡상을 하며 오바마는 경선에 이어 대선에까지 성공하고는 미국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죠. 미국의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오바마의 정치 색과는 무관하게 선거 운동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호평을 보내게 됩니다. 인터넷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사용되었던 2008년 당시 전통적인 선거 전략보다 트위터를 이용해 지역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로 거대한 조직망을 만들게 되었죠. 당시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받던 다른 인종들과 인종차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던 백인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경우로 선거장검을 유권잘료부터 많은 기부로 받게 됩니다. 그의 연설들은 미국민들의 다양한 계층에서 동기를 불러일으켰고 2008년 11월 4일, 존 맥케인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물론 선거에는 운이 따라준 요인도 있기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는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여러가지 악재들로 인해 공화당인 중도층들로부터 표를 못지 못한 사회도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직 수행을 잘했다, 못했다고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성장기 시절부터 부모의 이용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외부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버락 오바마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